함께 일단 오늘장의 특징주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관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? 네 오늘 특징주 웰크론한텍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웰크론한텍 야 요즘에 갑자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여기도 네움시티 이 얘기가 붙었나 봐요 네 역시나 뭐 이제 쌀만형이 우리나라에 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제 힘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새롭게 생겼죠 네움시티 관련해서 역시나 이제 이 네움의 식수 공급망을 좀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해수, 담수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 이제 물 관련해서 플랜트를 건설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원래는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리튬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정부가 칠레와 리튬 공급 MOU를 체결을 하면서 관련돼서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었고 포스코에 이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모멘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모멘텀도 보유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사우디 관련된 어떤 네움시티 관련된 새롭게 또 이슈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니 상당히 주가는 또 크게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가 대비 약 한 6, 70% 정도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의 어떤 특성 역시나 이제 좀 순환이 빠르게 나오면서 이슈가 나올 때에는 수급이 좀 빠르게 또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웰크로나텍 오늘 특징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역시 요즘에 그 네움시티 관련된 이야기 빈살만의 빈자 정도만 들어가도 정말 굉장한 상승 탄력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웰크로나텍도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월요일장에 시원하게 상은 까서 줬고요 어제 잠깐 해도 잘 지켜주나 싶더니 오늘장에 다시 한번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 탄력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의 특징주로 이렇게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웰크로나텍 오늘장 특징주였습니다